그 다음 질문, A cornerstone of the scientific world view. 과학적 세계관의 초석은, 이것은, 핵심 중의 하나는 이란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것은 대절입니다. Science often shows that 과학이 종종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Phenomenal occur. 이것은, Phenomena는 복수형이에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과정 때문에, 어떤 과정이냐면, That are not, 3번이라고 하자. 명사 뒤에는 언제나 꾸며야지. 명확하지는 않은, 비과학자들에게 명확하지 않은 과정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과학이 종종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Some of these processes are invisible. 몇몇의 이러한 과정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Involved Unseen Entity, 눈에 보이지 않는 개체를 개체와 포함합니다. 아니면은, 뭐뭐와 관련이 있다 라고 해석해도 돼. Such as vapor molecule or atomic charge, 수증기, 분자, 원자 저하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Scientific theory is postulated. Postulate, assume 이라는 뜻이에요. 과학이론은 대절이라고 가정합니다. The structure of the natural world is not what is seeing이 아니라 scene이지. 딱 봐도 뒤에 바위가 나왔으면 수동이 되야지. Ray person, 평범한, normal, ordinary, 일반적 사람에 의해서 목격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가정합니다. 과학이론은 대절이라고 가정합니다. 대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세계의 구조가 평범한 사람들이 보는 그건 아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 목격되어지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태양이 지구 주변을 회전하지는 않습니다. 공전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합니다. Seemingly solid object. 겉보기에는 단단한 물체들. 탁자와 같은 이러한 단단한 물체들은 이즈가 아니라 복수니까 아 로 바꿔줘야겠죠? Are, in fact, composed mainly of empty space with atom. 이것은 사실은 비컴포즈업 몸으로 구성되다. 주로 비어있는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 안에 퍼져있는 분자들과 함께 이게 실제로는 위드 분사 구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it은 앞에 있는 empty space 이거를 받아주는 거고요. 여기는 pp. 이 비어있는 공간 안에 분산되어져 있는 원자들과 함께 이런 단단한 물체들은 주로는 비어있는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분사 구문 해석한다고 하면 원자들이 이 빈 공간 안에 분산되어진 채로 분산되어진 채로 빈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원자와 원자 사이에는 공간이 있잖아. 그치? 우리 화학 시간에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scientific knowledge is esoteric. 이것은 소수만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모르지. 과학자들만 알지. It reveals that 그것은 대절을 드러납니다. The word is not how lay people think it is. 일반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떠한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how는 방식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겠다.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은 아닙니다. 약간 의역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인 건 아닙니다.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Science frequently 과학은 빈번히 빈칸합니다. This is why 그래서 Science enables humans 자 O형식 동사예요. 목적어가 근데 목적격 보호는 투부정사가 오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다. 자 그래서 그 세상을 과학 없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상으로 세상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제 해보면 common sense 상식을 넘어서서 상식과 contradict 하면은 모순되다. 상식에 어긋나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상식을 넘어서 발달하다. 라는 얘기죠. 근데 이 지문의 내용이 좀 어려워. 그래서 한번 정리하면은 정리하면은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이 자연의 세계는 자연 세계 이 세계는 우리가 겉으로 보고 있는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자연의 세계가 아까 뭐 태양 지구와 태양의 관계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들은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치. 눈에 보이는 건 그거니까. 근데 이 자연의 세계는 그게 아니야. 과학이라는 건 자연의 비밀을 밝혀내는 거지. 자연의 원칙을. 그치. 그래서 과학이 필요하다는 거야. 결국은 우리의 눈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보는 그 눈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실제로는 아니거든. 뜻.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을 진보시키기 위해 과학이 필요하다. 라는 글의 내용인 거야. 이 글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 생각하는 그것이 어떠한지 직역하면 그거야.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어떠한지가 아니다. 이 How가 왜 앞에 나와 있냐면 Think, Believe, Suppose, Guess는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 의문사가 앞쪽으로 가잖아.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있던 거가 일로 간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How it is 그것이 어떻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다. 근데 의역을 하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바꾸면은 It's not the way. 이거는 그냥 그걸로 바꾸는 거 보다는 그냥 의미만 알아도 되겠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